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! 핑퐁입니다! Welcome back to 핑퐁 TV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So hi guys, we're back! Today, we're going to react to Kapo, Lisu, and Cheney in a nap. Okay, so let's do this play! Done! It's so funn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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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y god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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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so funny! Oh my god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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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're going to be happy to be here now! Are you guys having fun? Yeah! Are you guys having fun? Yes! It's so funny! Yeah! Hello! Oh my god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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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... 나 어디있어? 뭐가 normal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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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문이 있어서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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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 1, 2, 3 너무 재밌게 본거 너너로 빠르게 추드라고 말하는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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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이름이에요 그 잠깐만 잠시만 지금 내가 본게 시마야? 멜렛이 멜렛이가 꺼꺼 멜렛이가 꺼꺼 아 예, 다짜차차 이거 한 공만 놓으면 된대요 아, 세븐 세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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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땡이야! 땡이야! 서븐! 가만히 있을 수 없죠? 수행점식에 또 한번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거 아니야? 들려? 마네킹에 질문이 있어서 너 심장에 웃는 거 아니야? 살아 돌아와 한 번 더 타겠다 봐보려 아아 아나? 아! 아! 야! 자! 개! 네! 안 지자! 아 나 이거 누가 엘리사스에 났어 라라라라 라라라라 내 스탠드아가 잘 지낼 거 있니? 내 스탠드아는 자고 있어요! 너무 귀여워 엄청 귀여워 언니 저 가방이 있어서 파우치 같은 거 하나 사서 넣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중간에 나 안에 안 들어와 우리 중간에 다 들려 다 들려 재밌었어요 아마 이렇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잘 하셔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와주셔서 감사 타영해 봐 오늘 꾸꾸꾸? 언니 오늘 좀 미안해 너무 말이 너무해 채영아 너는 항상 꾸꾸꾸 이러면서 어 얘 쓴다 얘 이거 쓰면 좋아 아 아 왜? 왜? 뉴 띔 난 좋아 난 너무 좋아 표정이 왜? 네 왜? 이게 안 들었을까? 어디? 아 아 속도를 안하고 할 게 연인 있어 아 아 Are you 아 이거구나. 자자자자자자자 아기아 아이고 엄청 귀여운데 아기아기아 아기아기아 어기아기아 아기아기아 끄우리끄리 두고그네깨 맘에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둘, 셋, 너도 하나, 둘, 셋, 나 일본어 아무도 없음 너도 안ес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진짜 귀엽다 홀해지지 물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오는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상처럼 우리 어떻게? 우리는 그 아티가 비슷하네 정말 웃 Civ啊 미소에 진짜 웃음 우리의 뮤비가 제일 좋아서 그들은 이 노래가 repay 수 없는 것 같아요 étaient하지만 세상에서 ... 기중에ieri falei 신를 beg 좋은 일이죠 부자 무섭 shelter 귀cio billing 굿 야, 찌해수.. 아, 찌해수.. 가사시 짜 time. 가사시 짜증이다, 가사시 짜증이 managers 이랬한거 było! 이게 무슨 말이야? 왜 왜 입학? 왜 프로야? 왜 넌 이렇게 말이야? 왜 그러니? 내가 더 любit viel ли에도 그러니 왜 그러니까? 아니, 쾅 제가 한 명에rió.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. 파이팅 레이수 그래도 supportive. 으메 juill님 하는군요. 제시아 좋아서는 제시아가 1년에 있어서 답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아마도 이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멈추지 않았어요. 맞아,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쉽죠. 그리고 하이씨이 더 리수 vs. 제이닉 컴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like and subscribe!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구는요! 안녕!